공부합시다 시간입니다. 런앤런은 사실 모든 코너가 공부하는 코너예요. 이 코너 자체가 이제 공부하고 스윙이 내자 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공부합시다 코너에는 이제 교육만 주구장창 들어있죠.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제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육 내용은요. 기초강의인데 기초강의 중에서도 뭐냐. 여기 써있는 대로 매도 타이밍 잡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문이 있어요. 상, 윗상자. 그럼 이 매도 타이밍 잡기 강의가 이걸로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주에 제가 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 잡기 강의는 총 2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강의를 끝낸 건데요. 자 보통 이제 매수를 할 때 어떻게 매수하죠? 매수 타이밍 어떻게 잡죠? 이런 질문은 많아요. 하지만 매도를 할 때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적으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만 한번 볼 거예요. 오늘은 저항선에서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만 볼 거고 다음 주에 다른 매도 타이밍도 같이 볼 겁니다. 기초강의예요.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 알고 계신 분들은 복습 파운처럼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주린이 분들, 이제 막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기초를 잡기에 좋은 강의라고 생각하니까요. 강의 한번 꼼꼼히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공적인 주식 매매는 뭘까요? 이게 전부죠. 매수와 매도를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매수 잘하고 매도 잘해서 수익 내면 그게 성공적인 주식 매매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그렇진 않죠.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연습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수와 매도는 모두 중요합니다. 매수가 더 중요합니까? 매도가 더 중요합니까? 뭐 매수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매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잘못 매수해도 잘 매도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수하고 매도를 정말 잘했을 때 큰 수익으로 매도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둘 다 중요해요 사실. 매수와 매도는 모두 중요하고. 다만 주식은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 제가 한 다섯 번 강조한 겁니다. 그렇죠?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매도는 매수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굳이 경중을 따지면 매도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매도 타이밍 잡기 강의 영상을 준비를 한 거죠. 좋은 매도는 뭘까? 좋은 매도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시켜줍니다. 내가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고 보니까 잘못 쌌어. 그럼 어때요? 빨리 매도를 해야죠. 빨리 매도를 해서 기회비용도 살리고 손실폭도 최소화시켜야겠죠. 매수를 잘했으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수익을 극대화해서 매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좋은 매도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시켜줍니다. 하락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매도하고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홀딩하는 것이 뭐예요? 핵심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상승 가능성이 높으면 보유해야죠. 하락 가능성이 높으면 매도해야죠. 그걸 잘하는 게 주식을 잘하는 거죠. 매도는 오직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기반해서 결정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거든요. 매수 단가는요. 매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에요. 시장은 투자자의 매수 단가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게 보통 만 원에 어떤 종목을 샀으면 9천 원 됐어요. 마이너스 10%죠. 마음이 어때요? 미칩니다. 손절은 못해. 마이너스 10%니까. 그렇죠? 회복될 때까지 끌고 가요 그냥. 마냥 끌고 갔는데 다행스럽게 만 원 됐어. 그럼 보통 어떻게 하세요? 홀랑 팝니다. 왜? 그 종목에 너무 기억이 안 좋아요.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나서 계속 끌고 가다가 본전 오면 아이고 다행이다. 이거 쳐다도 안 봐. 이자 하면서 홀랑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매도한 다음에 만 천 원, 만 이천 원, 만 삼천 원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 가서는 어때요? 엄청 후회가 되는 거죠. 내 매수 가격과 매도 위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매수한 다음에 매도는 뭘로 결정해야 돼요? 자, 만 원에 샀어요. 9천 원 됐어요. 아, 마이너스 너무 힘들어. 1년 뒤에 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본전이니까 매도? 아니에요. 만 원까지 왔을 때 그 위치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으면 포유하셔야죠. 그 위치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 매도하시는 거죠. 매수 단가와 매도 여부를 연관 짓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서는 절대 수익 보실 수 없습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 원에 매수했어요. 만 천 원 갔어요. 어때요? 플러스 10% 수익. 기분 좋죠? 좋다고 매도하시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왜? 만 원에서 만 천 원 갔어. 그럼 일단 매수 잘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위치에서 더 올라갈지 더 떨어질지는 기술적 분석이든, 경제 분석이든, 차트 분석이든, 실적 분석이든, 모멘텀 분석이든, 뭔가를 하셔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면 포유하셔야 돼요. 거기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면 매도하면 되죠. 내가 매수를 얼마에 했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으면 포유하시는 거고,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으면 매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익실현뿐만 아니라 손절매도 물론 중요하죠. 매수한 다음에 손실보고 절대 못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식을 하시면 사실은 안 돼요. 손절매는 불가피해요. 왜?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니까요. 항상 어떤 종목이든 손절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절을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매도 타이밍의 상강이라서 이것만 볼 거예요. 저항선 부근에서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인데, 저항선에서 저항받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매도하는 게 핵심이에요. 지지선에서 반등하면 매수, 저항선에서 떨어지면 매도. 이건 기본적인 전략인데, 저항선까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보유하셔야 되거든요. 왜? 저항선에서 주가가 맞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돌파할 수도 있거든요. 돌파하면 그때는 보유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저항선에서 매도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저항선에서 매도한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얘기고, 저항선에서 저항받는지 여부를 뭐라고요? 확인. 확인을 한 다음에 매도를 해야 된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파란색이 저항선이고 빨간색이 주가일 때, 주가가 여기서 부딪혔고, 여기서도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타이밍. 여기서는 안 부딪혔고, 여기서 부딪혔는데, 이 위치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내려가는 걸 확인하고 매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하면 더 수익이 높았는데, 맞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매도했을 때 뚫고 나갈지 꺾일지 모르잖아요. 뚫고 나가는지 꺾일지를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식은 예측보다 대응이니까. 그걸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차트로 볼게요. DBI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작년 고점이 한번 나타났기 때문에, 저항선으로 검은선을 한번 그려놨어요. 검은선이 왔는데, 보시면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여기까지 근접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해야 될까요? 이거 저항선 근접했는데 매도해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항선을 뚫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뚫고 나가면, 그땐 오히려 추가 매수, 보유, 이런 구간이에요. 저항대가 온다고 예측해서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저항대가 왔으니까, 이거 저항대에서 좀 꺾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도지가, 도지 모양이 조금 떴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인데, 그 다음날 돌파를 시도했는데, 검은선을 뚫어냈어요? 못 뚫어냈죠? 이날까지는 보유해요. 이날까지는. 왜? 저항선까지 온 거지 꺾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은봉이 뜹니다. 이때는, 이때는 매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선 매도의 핵심은 저항선에 붙었을 때는 매도하지 않습니다. 저항선에 붙어서 뚫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항선에서 꺾이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때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제 매도를 안 했으면 여기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전형적으로 저항선에서 부딪히고 떨어지는 차트입니다. 저항선까지 주가가 올 때는 매도의 준비는 하지만, 그것만 보고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저항선이 맞고 떨어지는 걸 보고 매도해요. 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이 돌파를 성공했으면, 이 종목은 정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괜히 여기서 예측 매도했다가 이 급등을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꺾이는 걸 보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같은 예입니다. 계속 볼게요. 종목은 대한전선인데요. 여기가 저항대예요.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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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하는 선에 검은 선을 쫙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는데, 살짝 부딪히고 떨어지는 듯 했지만, 어쨌든 장대항봉. 이 위치에선 매도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저항선에 맞고 떨어진 건 아니에요. 저항선 돌파를 시도 중인 상황이에요. 시도 중인 상황. 여기서는 매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항선에서 떨어지면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준비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 은봉이 뜨고 밑골이 달렸죠. 이건 역시도 종가 수준에서는 당겼으니까 깨진 건 아니에요.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어요. 좀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돌파를 합니다. 이때는 보유하셔야 돼요. 보유하셔야 되고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왜? 중요한 저항대를 뚫어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이때는 매도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차트 보면 어때요? 이 저항대에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매물 소화를 거친 다음에는 장대 항목이 한 번 더 치고 나갑니다. 이게 저항대라고 해서 예측 매도를 여기서 했으면 이 수익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종가 부분으로 1,000원까지 뚫었는데 나는 800원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로 20% 정도나 수익을 더 볼 수 있었는데 예측 매도를 함으로써 그 수익을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매도는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는 예측하는 거죠. 매수는. 뭘 예측해요? 나 이러이러해서 이거 살 거야. 왜? 주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는 어쨌든 예측해서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매도는 아니에요. 매도는 예측해서 파는 거 아닙니다. 매도는 분명하게 꺾이고 죽는 모습. 뭔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은봉이 터지거나 아니면 저항을 돌파해내지 못하고 저항에 맞고 떨어지거나 이런 모습들을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때 가서 매도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매도하면 예측 매도보다 수익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이런 급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핵심은 계속 말씀드렸죠. 저항선에서 매도가 아닙니다. 저항선에서 맞고 떨어지는 걸 보고 매도해요. 저항선을 뚫고 가면 그때는 보유하셔야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의 강의 핵심이죠. 다음 예시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여기 저항대에 제가 선을 쫙 그어놨습니다. 검은선을 쭉 그어놨고요. 여기서 돌파를 한번 하려고 했다가 못했어요. 밑에서 이게 움직이다가 장대양봉이 딱 나왔는데 이 장대양봉이 이 검은선 위까지 쫙 나왔으면 더 좋았겠죠. 그럼 완전히 돌파가 됐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저항선에서 딱 걸렸어요. 그럼 이제 투자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거 저항선이네. 깨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해야 돼요. 여기서 매도해야 돼요? 아니에요. 꺾이는 걸 보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주가가 저항선까지 붙은 거지 저항선에서 꺾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셔야 되고 이 검은선을 뚫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하지 않습니다. 보유하시는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차트를 봐야겠죠. 이게 이제 차트가 좀 커졌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장대양봉 뒤에 약간 조정봉이 나와요. 근데 이제 5일 2평선도 깨지 않았고요. 단봉이고요. 이게 뭐 크게 이제 장대음봉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실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예요? 저항선에 맞고 깨졌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저항선에 맞은 다음에 횡보하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사실 100%의 정답은 없어요. 높은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내가 수익을 본다라는 것은 뭐예요? 수익 볼 가능성이 높은 전략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짜는 거예요. 그게 모든 주식 투자의 기본이에요. 내가 승률 70%의 매매법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10종목을 했을 때 7종목은 수익 보고 3종목은 손실 보겠죠. 이 3종목 손실이 무서워서 7종목 수익을 포기할 거예요. 그건 바보죠. 70% 정도의 적중률의 매매법이 있으면 해야 돼요. 7종목 차익 실현하고 3종목 손절하면 결국 수익이니까. 그런데 그게 10종목이 아니라 100종목이면, 1000종목이면. 1000종목이면 700종목 차익 실현, 300종목 손절맵니다. 400종목은 순수익이에요. 그걸 쌓아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좌 수익이 계속 올라가겠죠. 주식 투자는 이런 겁니다. 어차피 100%의 매매는 없어요. 높은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베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중에는 매도하지 않습니다.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 돌파하면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위치에서는 돌파는 못했어요. 이 장대양봉이 나오고, 하나, 둘, 셋, 사거래일 정도에 다시 저항선으로 붙였는데 돌파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은봉 떨어졌고, 밑고리로 당기긴 했지만 이 은봉 크기가 작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아쉽지만 매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식은 미련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떠한 원칙을 정했다면, 그 원칙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셔야 됩니다. 아, 이거 깨졌지만은 이거 어디서 좋다고 하는데 조금 버텨볼까? 안 돼요. 그러다가 끝장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정해진 원칙을 지키셔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아까 그 차트네요. 여기서는 매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매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매도를 안 했을 때는 장대양봉 맞고 쫙 빠집니다. 이게 보면은 3,400원에 매도할 수 있었던 거를 2,900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때는 손실 커서 또 매도 못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빠르게 올라오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원칙, 규칙에 맞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윌덱스라는 종목인데요. 보시면은 전고점 저항까지 왔어요. 이게 보면 뭐예요? 똑같은 거 반복이에요, 그죠? 자, 이게 마지막 케이스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로. 전고점 저항선 긋습니다. 왔죠? 다시 한 번 돌파를 시도했는데 돌파는 못했어요. 근데 저항선에 주가가 딱 붙었어요. 딱 붙었어요. 딱 붙었기 때문에 돌파할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저항때니까 꺾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하지만 그래도 보유합니다.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측 매도가 아니에요. 꺾이는 거 보고 매도. 다음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돌파했어요. 여기서 예측 매도했으면 이걸 못 먹는 거예요. 이게 돌파가 됐다는 건 뭐예요? 저항선 돌파는 뭡니까? 신규 매수. 보유하고 있으면 홀딩 혹은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저항선 돌파 매매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일반적인 매매예요. 서점에 가서 기술적인 기본적 책을 보셔도 돌파 매매는 엄청 많습니다. 돌파 매매가 그만큼 또 쉽기도 하고 그만큼 또 적중률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부분 저항때를 돌파할 땐 매수다. 이런 기본적인 로직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전 고점 부근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뭐예요? 보유를 해주셔야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 위치에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은 매도 타이밍 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버전은 상 버전 하나만 말씀드렸죠. 뭐? 저항선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때요? 저항선에서는 매도한다? 아니다. 저항선에서는 매도할 준비를 한다. 그건 맞아요. 저항선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면 그땐 매도. 맞고 떨어지지 않고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땐 보유. 보유하든지 혹은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예측보다는 대응이니까요.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매도 타이밍 잡기 상 버전이었고요. 다음 주에 하버전으로 추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주말 동안 이 저항선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차트 보면서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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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